이런 어려움을 이기는 특효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사이 취업전선에서 젊은 세대들이 취업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취업소개서 중에서 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역경을 극복하는 사례를 써라. 그래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내 삶속에 역경이 닥쳤을 때 그 역경을 극복했는가 이러한 개인적인 그 사례를 잘 쓰면 점수가 후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편안하고 좋을 때 큰일이 없을 때는 누구나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일이 일단 벌어졌을 때 어떠한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떻게 신속하게 잘 대처하고 그 일을 해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이 평가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는 특효약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예기치 않게 닥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예를 들자면 갑자기 어떠한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병이 참으로 어떠한 병인지 잘 모르는 경우에요. 혹시 이것이 암이 아닐까? 아니면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이 아닐까? 이러한 고민을 하고 겁에 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한 것들은 앞이 막막해지고 내 자식들, 내 가족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매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직장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예기치 않냐는 어떠한 사고를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잘 대처하고 이러한 경쟁사회 속에서 잘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혼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요소와 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요소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요소와야 이제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선에게 주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소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매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넘게 참 모세의 몸종으로서 모세를 수정하는 자로서 그 모세와 함께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놀라운 사건들을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정탐꾼으로 40년 전에 참 그 가난한 땅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직접 밟고 그곳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강한 민족이고 정복해야 될 그 민족의 키가 머리 하나가 더 크고 또한 그들의 성곽과 성체는 하늘에 닿을 만큼 우람한 그러한 놀라운 무기와 용사들이 있는 그 땅을 너는 가서 차지해야 한다. 그런데 그냥 접수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정복하고 그것을 빼앗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지금 지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닥쳤을 때 참 우리들은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한 가지의 반응은 그냥 두려워서 그냥 떨 것이에요. 맥박이 올라가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그 강한 민족을 우리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이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고 떨며 맥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의기소침하고 우울증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떤 사람은 여수와처럼 담대하게 내가 능히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이지 않는가.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리의 밥이야. 이러한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후자의 부류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 가지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이러한 반응들이 있는데 그것은 담대한 사람이든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든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니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 장애가 심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공황장애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공황장애라는 것은 그 마음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그냥 균형을 상실해요. 흥분 호르몬이 막 올라가게 되면 막 어지럽게 생기고 구토가 나타날 수도 있고 두통이 생기고 온몸이 저리고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급기야는 공황장애에 대한 증상으로 인해서 응급실로 실려가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특히 요사이 통계에 의하면 5년 사이에 이 공황장애로 진단받는 환자의 수가 75%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 5년 사이에. 얼마나 참 우리나라 이 사회가 얼마나 두려운 사회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고 또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막연한 그러한 사회가 아닌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이러한 어려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연약함 비교의식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불안감 이러한 두려움은 대체로 네 가지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과거의 경험이에요. 과거의 경험. 어렸을 때 부모님과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막 비행기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이러한 아주 엄청난 공포의 경험을 하는 사람은 비행기만 보면 그 공포감이 생각이 나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도 비행기를 타다가 우연하게 갑자기 혹시 의사선생님 이 분 계십니까? 응급환자가 생기니 이 분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호출하는 경우가 한 두 번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막 숨을 못 쉬고 그냥 다 죽어가는 겁니다. 가만히 진단해 보고 하면 병력을 보면 특별한 병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수액을 좀 맞추고 또 혈압을 재보고 안정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니까 건방 좋아지는 것을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그 경험이 어떠한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비행기에 대한 어떠한 안 좋은 경험 아니면 과거의 물에 한 번 빠졌다가 혼이 난 그러한 적이 있는 사람은 물만 보면 공포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사실은 그래야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부모님이 특별히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불안한 것을 같이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부모님이 막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걸 어렸을 때 예를 들면 빚쟁이가 들어와서 뭐 이러한 채무에 관계되는 이러한 것에 얼음장을 놓고 이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러한 비슷한 사람만 봐도 그냥 가슴이 떨리고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부모와 관계되는 그러한 어려움 두려움 세 번째로는 유전적인 두려움입니다.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특별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별것 아닌데 그냥 두려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신경성 노이로제 질환에 많이 걸려 있어요. 신경이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한계 상황 웬만한 것은 그냥 그냥 지나가는 그 신경이 두꺼운 사람은 웬만한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데 그런 분의 경우에는 조금만 자극이 와도 뭐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그냥 가슴이 떨리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신경이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유전적인 두려움 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학습하여서 일종의 두려움이 전념이 되는 거예요. 전념이 예를 들자면 요사이 신종 코로나 폐렴 중국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두려움 속에서 아주 그냥 패닉 상태로 공황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중국 사람들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그냥 뭐 스파이더맨처럼 그냥 온몸을 그러한 옷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생수통을 잘라가지고 얼굴에다가 얼굴 마스크처럼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냥 굉장히 어떤 만지기만 해도 가서 손 씻고 물론 지금은 그래야 되지만은 그러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일종의 두려움이 전념되는 것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전념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다.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과도하게 그럴 수 있다. 사실 실제로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침을 하고 열이 있는 사람들은 꼭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길거리에 다니면서까지 그렇게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지만은 굳이 N95라고 하는 20분 이상 지나면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의료인들 그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전념 위험성이 있는 의료인들 외에는 N95 95%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마스크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K80 아니면 뭐 덴탈 마스크라고 하는 치과 수술용 마스크 이런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을 잘 씻는 건데 이것이 과도하게 너무 이 두려움이 만연되고 전파되어서 쓸데없는 그 공포감 속에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 이 사회에도 많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두려움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소아에게 그 사명을 주시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나도 너와 함께 해서 이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요소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베푸셨고 또 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하시고 또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회상하도록 하시면서 자 그때 네가 보았지 않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할 때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던 건 네가 눈으로 보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리뽀우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란 말이 사실은 번영이 잘못됐어요 성경의 원어는 스피릿 푸뉴마 영이에요 어떤 그 프시케가 아닙니다 마음 하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영은 마귀 아닙니까 악한 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겠어요 그러나 너에게 주는 것은 사랑과 능력과 근신 절제의 영이다 그래서 능히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그분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어려운 어떠한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그 능력의 영을 줄이라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그 사랑의 영으로 너희가 능히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도 디모데우세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과 의사들의 치료 방법 중에서 참 중요한 것이 두 가지 방법 이 두려움을 치료하는 것 공포감을 치료하는 데는 두 가지의 치료 방법이 있어요 총에서 약까지 하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노출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노출 치료 엘레베이터 타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합니다 엘레베이터 타는 사람은 두려워가지고 혹시 떨어질까 그 공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하철도 못 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비행기 못 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랬을 때 이 노출 치료라는 게 뭐냐 하면 먼저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엘레베이터를 가까이 보도록 관찰하도록 하는 거예요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참 관찰한 다음에 이건 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오르내리고 괜찮은 거야 이렇게 인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엘레베이터 앞까지 또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또 내리고 하는 것을 관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두려움이 좀 경감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한 걸 나아가서 다음에 엘레베이터를 타고 직접 같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그 두려움을 경감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출치료입니다 노출치료 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직접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작은 경험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대상을 내가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맞는 독감 백신 또 간염 백신 이것은 간염이나 독감을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맞는 건데 그건 사실 노출치료와 같은 법이에요 그 바이러스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합니까 조금 약화시키는 거예요 불을 통과해서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생백신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투여하는 아니면 그 바이러스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껍질 그 죽인 그 단백질 자체 그 RNA 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죽은 바이러스를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 있는 면역체가 그것하고 이게 싸우면 이익에 쓰지겠어요 100% 이기죠 왜냐 능력이 없고 약한 거니까 아니면 죽었거나 그래서 항체를 만들게 하는 그래서 진짜 바이러스가 와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길 수 있고 겁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했는데 내가 왜 독감에 걸립니까 걸릴 수 있지만 그 독감의 그 강도가 아주 약 보통 감기 정도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걸리지 않던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노출요법을 통해서 여호수하에게 자 네가 단한 땅 들어가 봤지 네가 고백했잖아 능히 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접수하고 능히 우리의 밥이 되리라고 네가 말했지 않니 이렇게 이미 노출한 그러한 땅에 다시 들어가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치료요법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정신요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신과적인 치료요법이 사실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지행동요법 이라는 거예요 인지행동 왜 내가 불면증이 있으면 왜 내가 이렇게 불면증이 생겼는가 이것을 인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인지하도록 저도 때로는 잠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내가 잠이 부족하지 왜 잠을 빨리 못자지 이렇게 가만히 분석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딱 결론이 한 가지 나왔어요 잘 때 좀 잠일 잘 자라고 여러 가지 방송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경 말씀도 듣고 또 유튜브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좀 잠을 청하도록 하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방송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는 그러한 영상의 아주 영향력이 잠시 동안 내 뇌 속에 그것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라 그것을 알고 난 후에는 이제는 스마트폰은 내 침대 침상에는 절대 없앤다 하고 딱 자러 들어갈 때는 아예 스마트폰 서재에다가 딱 충전해놓고 절대 안 모르는 그 뒤로부터 잠자는 시간이 한 두 시간 정도로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인지행동요법인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불안증 우울증 아니면 불면증이 왜 왔는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분석을 통해서 정신적 분석학을 통해서 그 원인을 알면은 그 원인을 일단은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나가면 된다 이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그 요소화에게 참 정탐을 통해서 그 땅을 네가 밟아 봐라 말이야 그래서 네가 밟은 땅에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그네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해와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소화는 이 하나님의 노출치료 또 인지 행동치료를 통하여서 그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넉넉히 들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하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 그 다음에는 또 정신과에서 베타 블록커라는 그러한 약 아니면 신경 안정제 불안증을 약간 완화시키는 그러한 약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법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요 세 가지가 같이 그래야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타 블록커라는 일단은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또 보기 힘든 그러한 상황 또 두려워하는 대상을 우리가 만났을 때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모니 노아드레날린 뭐 커티솔 이런 것들이 막 분비돼요 도파민 많이 분비됩니다 그렇게 해서 담대하게 나가든 아니면 두려워해서 도망가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그 약물 요법을 우리에게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용기와 담대함을 줄 수 있는 그 특효약 하나님이 주신 특효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어떠한 그 최면 요법 수업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정신과 중에 다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담배를 끊을 때도 이 담배에 대해서 아주 극히 혐오할 수 있는 암시를 주는 거예요 이 담배 연기가 들어오면 너 숨을 쉴 수가 없어 너 그거 들어오면 폐암 걸리는 거야 그거 담배 피우면 즉시 너 정말 기침하고 이제 내일 직장에 나갈 수도 없을 거야 이러한 암시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암시가 된 사람들은 담배만 봐도 그냥 아주 극혐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장은 담배를 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최면 효과가 오래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우리 뇌가 그렇게 미련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속아요 처음에는 우선 그러한 암시 효과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 뇌에는 전두엽이라는 그러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뇌가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받잖아 뭐 그러면은 최면 치료해서 그 담배를 끊으면 그 최면하는 사람은 세 개 갑부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부 된 적이 있어요 다 그것은 다 그것은 그때 잠깐 그뿐이에요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면 요법은 자기의 어떠한 의지를 마비시켜서 그것을 하지 않도록 강압적으로 유도하지만은 그 효과는 별로 오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요법은 그러한 최면 요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역사하는 전인적 요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요법이 없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유치원 그 어린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에서 아이들을 학습할 때 뭐 문자로 된 이러한 그 책들을 읽어주도록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땐 어떻게 돼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 어떤 영상을 보여주고 그림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글자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고 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생이 되면은 이 그림이나 이러한 영상들의 그 가르침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점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문도 좀 저질 신문들 이런 신문들은 그림이 많습니다 사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신문들의 계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림이 하나도 없는 사진도 없어 사진도 그러한 글자로 꽉 채워져 있는 디자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만을 보는 거예요 아주 학식이 많은 분들은 그래요 그러나 그러한 학식이 없는 분들일수록 그 그림이 많고 또 글자가 적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이라고 하는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인식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도록 해주셨는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쉽게 그림으로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한 요법을 쓰지를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요법을 쓰게 되면 믿어지겠어 안 믿어지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자를 통하여서 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르도록 하셨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많이 보는 것 하고 영화를 많이 보는 것 하고는 우리의 삶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왜냐 이 책을 통해서 이것이 비로소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책을 통해서 내 이성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혼적인 기능 곧 지적인 기능 또한 감성적인 기능 또한 의지적인 이 기능 세 가지가 이러한 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때 먼저 이 글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고 그 생각이 이것이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강압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면 그게 들어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체가 잘못된 것과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그러나 영상이나 그림은 바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눈을 통해서 바로 이 뇌 속에 있는 뇌 꼭지에 있는 그러한 시각 중추가 있어요 시각 중추에 그대로 꽂히는 거네요 그냥 강제적인 입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제적인 입력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뇌가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보는 것 그리고 좋은 책을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그림책으로 만들어 놓지 아니하고 문자를 통해서 그 문자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소화되고 흡수되도록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인격적인 성경적인 치료의 특효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요소아에게 가난한 땅에 진군할 것을 명령한 것처럼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요소아 1정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작할 자가 없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요소아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해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마땅히 두려워할 것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그 정신과 의사들이 행하는 그 세 가지 요법이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데 첫째는 노출요법 두번째는 인지행동요법 세번째로는 약의요법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속에 적용하여서 어떠한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는 건데 그 치료는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의 능력이 두려움을 싹 사라지게 만드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최면이 아니 우리는 어떠한 영상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금방 이게 사라지는 거야 그것이 내 것이 되기가 않아요 그것을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것으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가질 수 있는 힘이 되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크리스도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이 곧 영이오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주야로 묵상하라 오늘 이 성경 요소와 1장 7절에 보게 되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이 율법책을 묵상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8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료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아니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이 루터 번역은 이것은 뭐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의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약으로 처방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잘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속에 놀라운 효과 능력과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요호하는 나의 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요호하는 나의 힘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환란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는 이 말씀의 특효약을 우리가 적용하는 과정인데 첫째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읽어야 돼요 읽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큰소리로 읽거나 우리가 묵상하게 된다는 것은 이 묵상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을 인지한다는 말이에요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묵상이란 단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무슨 다른 종교에서 명상하는 것이 묵상의 아니에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는가 내 삶 속에 어떠한 역할을 가져오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 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한 첫째는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읽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말씀을 이해했을지라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언젠가 민통성 부근에 한번 구경을 간 적이 있는데 그 곳곳에 보면 팻말이 붙어 있어요 들어가지 마시오 지뢰지대 빨갛게 이렇게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믿지 않는다면 어떤 사고가 납니까 들어가서 마음대로 하다가 그 지뢰가 폭파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영과 혼을 어떻게 쪼개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으로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말씀을 흡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살과 피가 되도록 소화를 시키고 그 말씀을 씹고 대세김질 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아무 일 하지 말고 말씀만 읽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박 목사가 전해준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다시 되새김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좋은 책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내게 주입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어렸을 때 어떤 책을 읽느냐 어렸을 때 어떠한 막스 레닌주의라든지 이러한 공산주의 이러한 사상의 책을 많이 읽으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그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주입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의 저자는 누구이십니까 성경님 아니십니까 모든 성령은 성령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바르게함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고 능력있게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그 모든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지은 저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유입되는 것입니다 유입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읽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것을 흡수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고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가 대화 가운데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듣는 음악도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고 계시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내 삶의 기준이 다림질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잣대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과학에는 내 철학 내 경험 내 사상 내가 영향받은 모든 인생의 경험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지만 판단 기준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의 레마의 말씀으로 적용되는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나침판으로 우리의 삶의 다림줄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판단하고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모대원서 1장 7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환란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면 내 삶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이 병이 다시 도지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공포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고 해요 왜냐 이러한 공포감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능력이 있는 마음이에요 또한 어떤 경우에도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의 마음이 성령에 주시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 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제함이 없이 예수 안에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일 어떠한 환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당대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여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체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살아계신 우리 안에 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베드로처럼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